안녕하세요, 먹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2년간 개최되지 못하던 단양마늘축제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단양은 석회암지대라는 지리적 특성과 내륙산간 특유의 방낙간 그늘교차로 마늘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인데요. 석회지랑토밭에서 생산되는 단양마늘은 육족인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단단해서 저장성이 강하고 맛과 향이 독특하며 매운맛이 타지역에 비해 강하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늘의 품종은 크게 남해안 근처의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난지형과 내륙 밑으로 노세서 자라는 한지형으로 나뉘므로 단양마늘은 한지형 마늘이라는 것도 예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올해로 16회를 맞는 단양마늘축제 첫날인 22일에는 선착순 마늘까기 이벤트를 열어 방문객에게 풍성한 경품을 나눠주며 개박식에서는 진성, 나미애 등 트로트 가수들의 축하무대가 펼쳐진다고 하고요. 이튿날인 23일에는 농산물 라이브 커머스, 밴드 공연, 마술쇼가 진행되고 저녁에는 한낮이 더위를 씻어내는 마늘치맥 콘서트가 가수 김법룡, 강희은 이진행으로 열린다고 하네요. 마지막 날에는 방문객 즉석 이벤트와 가요공연 등이 이어지고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마늘 신품종 및 가공품 전시, 마늘치킨 판매주는 사흘레내에 운영된다고 합니다. 또 단양마늘 캐릭터인 마롱이와 함께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타로카페, 캘리그라피, 우드버닝, 농산물 가공품 시험 등 체험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단양마늘 재배 면적은 27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8% 늘었으나 냉해 피해와 감옥, 2,395년성으로 생산량은 2,238톤으로 지난해 대비 6%가량 감소한 것으로 점점 집계됨에 따라 직판매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해서 상품 한 점에 5만 원을 웃돌고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점에 얼마씩 판매해볼래요? 한 점에 얼마씩 해요? 6만 원이에요. 6만 원. 6만 원? 제일 좋은 건 얼마예요? 왜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적으로 영금을 떼서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게 6만 원. 얼마씩 됐어요? 한 4만 5천 원. 4만 5천 원부터 6만 원까지. 거기 있어요. 이런 거는 10만 원가 봐요.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런 거는 6만 원가 봐요. 저런 거는 4만 원. 이런 건 4만 원. 그리고 큰 거로 10만 원까지 갖다 보면 10만 원, 이거 6만 원.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저런 건 4만 원짜리 하면 3만 원짜리 생각하고 더 단어는 만 원이에요. 마늘 유능을 말하자면요.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하여 이대백리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날에는 마늘 유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웰비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2002년 미국 타임즈는 마늘을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하였으며 마늘은 그 자체로 먹어도 좋고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사용해도 좋은 기능성 식품이라고 극찬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암 연구소가 1992년에 말표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디자인 어픈 피라미드 최상위에 마늘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마늘을 먹은 후 마늘 냄새를 없애고 싶으면 우유를 천천히 마시거나 녹즙도는 제스민차, 허브차를 약간 진하게 타서 마시면 좋다고 하고요. 된장국에도 탈취 성분이 있으므로 역시 효과가 있다고 하고 마늘을 까고 나서 손가락 끝에 뱀 냄새는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린 후 씻으면 말끔히 없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마늘이 정력이나 원기를 보안은 강장질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마늘에 들어있는 생리활성 물질인 스코로디닌 성분이 내장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마늘을 껍질째 끓는 물에 15분 정도 삶아 하루에 한 번, 식사 전에 이쪽 씻으면 저혈압 증세를 개선시킬 수 있고요. 마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은 호르몬 분비를 8마리의 정자원 환자에 발육을 덮고 정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스코로디닌 성분은 음경의 해면체를 충만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하니 이쯤 되면 다들 눈치채셨나요? 코로나로 인해 기력이 딸리는 남자분들이나 가장의 길을 세워주고 싶은 주부님들은 이번 단양마늘 축제 기간에 꼭 오셔서 품질 좋은 단양마늘을 원없이 사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지금 바로 단양으로 출발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